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대학 시즌2 두 번째 강좌로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 예수는 역사다를 들었군요. 예수는 역사다를 들었다고 한다면 아직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는 못 들어본 겁니다. 역사적 예수 신앙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 상반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상반된 개념인데 그 부제로 보금서의 증언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주제와 더불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역사상 실제로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서 활동했던 이런 진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는 historical Jesus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실제로 역사상에 진짜로 존재했던 참 모습의 예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역사적 용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믿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똑같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이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정녀를 통하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죄가 한 번 하나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언젠가는 다시 오실 그 심판주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정말 1세기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걸어 다니셨던 실제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믿는 그런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신앙의 그리스도 신앙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가 무엇이냐면 초대교의 성도들이 소개하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고 우리 성도들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죠 신앙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그리스도의 모습이 정말 1세기 유대 땅 팔레스타인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그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던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존재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다시 말하자면 신앙의 그리스도와 일치할 수도 있겠지만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가능성 이론상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론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 세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 사상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정직하고 그리고 정말 민족을 위하고 그리고 시민을 위하는 정말 헌신적인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반면에 그 반대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망칠 것이고 우리나라를 북한에 팔아넘길 것이고 결국은 군대도 해체해버리고 이 사회를 공산사회로 만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할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인데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으로 바라보지만 이쪽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요 이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빨리 쫓아내야 될 사람이고 하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든 그 실제 그 사람의 모습과는 또 다른 개념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모습과 실제 모습과 그 사람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 사이에 차이가 괴리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예를 들면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실제로 조선시대 때 살았던 그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와 그리고 그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이 피해를 보기도 했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우리 목사님은 아주 이기적이고 우리 목사님은 아주 나쁘고 하면서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해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실제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말한 사람들에 의해서 제 모습이 그렇게 포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보다도 사실은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지하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며 구원해 준 구원자로 믿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인 존재로서 여러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정말 1세기에서 활동했던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었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뭐 조금 카리스마적인 그런 능력이 있고 언변이 좋고 뭔가 이런 그런 그냥 이만이나 아니면 뭐 박태선이나 이런 정도의 사람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격화시키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어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과장되게 신격화시키고 뭔가 부풀려서 이야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전해 듣고 전해 들어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인가라고 지금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그런 문제가 질문이 대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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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세기의 자유주의자들은 보금서에서 즉 신앙의 고백 속에서 전달된 모습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진짜 1세기에 실제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움직이고 행동을 했던 그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역사적 예수의 탐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적인 교회에서 저 자유주의자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다고 하면서 비난을 많이 하는 비난을 많이 하고 그렇게 설교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합동 측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자유주의자들을 비난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 칼빈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보수적인 신학이다 라고 강조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데 도대체 그 나쁘다고 하는 자유주의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들어본 거죠 아무튼 19세기에 그러니까 1800년대에 독일에서 있었던 신학자들이 보금서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보금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금서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메시야로 생각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격화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써서 전달한 책이 보금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표현된 신앙으로 신앙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아닌 정말 1세기에 움직였던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우리 학문적으로 진지하게 냉철하게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자 한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연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독교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국교가 된 이래로 계속해서 쭉 18세기 19세기까지 내려오는 동안에는 그냥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다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거의 다 해왔습니다 그게 주류였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안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지만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오면서 과연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 정말 정확한 보도일까 정확한 기록일까 아니면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데 그 모습에 대해서 과장하고 이렇게 많이 부풀려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꾸며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그런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기하면서 우리 진짜 한번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한번 냉철하게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했던 운동이 자유주의자들의 학문적인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질문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그분이 신이였을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부터 던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기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19세기에 기적이 전혀 안 일어났는데 왜 1세기에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을까 과연 일어났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진 이것은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적은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신격화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마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이 기적이라는 게 일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 1세기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을 텐데 왜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기적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때도 기적이 일어날 리가 만무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기적을 일어났다고 쓴 이유는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이 신앙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신격화하고 예수님을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개한 시대에 마치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신화화해서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적인 예수님을 연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는데요 그 방법론이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었는지를 발견하고 싶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어떤 자료들이에요 보금서라든가 실제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썼던 자료들만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그 자료들을 보면서 마태보금 마가보금 누가보금 요한보금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썼던 그 책들을 가지고 진짜 역사적 예수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니까 한계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자유주의자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여러 표현들 가운데서 신앙적인 표현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리 없는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내용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 이건 실제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어린 꼬마가 와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내놓았을 때 혼자만 먹겠다고 도시락을 감추어 두았던 어린들이 창피함을 느끼고 자기들의 도시락도 다 꺼내놔서 결국은 다 배불리 먹게 됐다 라고 하는 그런 자연적인 설명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의 바위들을 좀 보고 그 바위를 걸어 다녔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바닷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고 베드로도 베드로도 맨 처음에는 바위 위에 내려서 물 위에서 걷는 것처럼 보였으나 한 발 더 내밀었더니 바위에서 미끄러져서 바닷물에 빠지게 되는 그런 자연적인 해석인데 당시 1세기의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처럼 이것을 묘사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을 다 제거하고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들을 다 제거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그 나머지의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1세기에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발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 이것저것 다 빼버리면 무엇만 남아요? 산상순이 남고 몇 가지 일화들이 남고 세례와 성전에서 소동을 부린 것과 십자가의 죽음 같은 그런 몇몇 이야기와 그리고 몇몇 가르침들만 남는데 그 남아있는 내용을 가지고 실제 역사적 예수님 실제로 존재했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었는가를 상상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를 들자면 브루스 키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1세기의 그냥 평범한 라비였다 라비였는데 당시 타락했던 유대 성전과 제사장과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정말 울분을 느꼈던 그런 선지자 같은 라비였고 그래서 유대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했던 종교 개혁을 꿈꾸었던 그런 하나의 라비였고 또한 로마와 그 앞잡이들을 다 축출해버리고 정말 순수한 유대교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믿음이 있었던 그런 라비 청년이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의사예요 의사인데 어떤 의사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노벨 무슨 상이죠 아무튼 노벨상을 받은 의사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서 가난한 자들을 치료했던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박사가 이 사람은 의학박사이자 음악박사이자 신학박사 세 개 박사인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은 종말론 사상에 심취했던 청년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 다미선교회라든가 이렇게 이제 곧 종말이 다가온다고 예언했던 그런 이단 집단들 있잖아요 그런 집단의 교주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이 곧 끝장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종말론 사상에 굉장히 심취해 있던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종말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했던 그런 종말론적 예언자가 바로 예수님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소망한 것처럼 세상에 종말이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가지게 된 그런 종말론적 사상에 심취한 청년이었다고 알버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자 베메스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신비주의자이며 치유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드 타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 변혁을 꿈꾼 혁명가 였을 거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사회 제도를 거부하고 새로운 질서를 주창한 혁명가 예수였다 당시에 지배계급이 있었는데 그 지배계급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민중들의 삶을 위해서 그는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서 민중 봉기를 일으킨 사회혁명을 꿈꾼 그런 혁명가 예수님이었다라고 거드 타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장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정신 이상자이며 정신분열증 환자였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냉소주의 철인 이라고 철학자란 말이죠 그렇게 말하고 피오렌자라고 하는 교수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여권 운동가였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 19세기의 자유주의자들은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친 납비였다고 하는 것이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의 공통된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전한 내용들이 뭐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 그리고 정말 박애주의 정신 그런 것들을 외쳤던 정말 사랑을 외쳤던 그런 납비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런 역사적 예수의 탐구가 19세기에 1차 탐구가 이루어졌다가 그러다가 2차 탐구가 이루어지고 3차 탐구가 이루어지고 지금 지금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엔티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나마 가장 정통주의적인 그 입장을 주장해서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선포한 유대 메시아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우리 정통 기독교와는 제일 가까운 의견을 제출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과연 1세기에 실제로 존재했던 예수님이 정말 누구였는가 라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아마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등등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정말 역사적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정말 사회 변혁을 꿈꾸던 유대 혁명가 청년이었을까요 아니면 종말이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종말론적 예언자 였을까요 어떤 모습의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었을까요 헷갈리죠 이제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만일 역사적 예수가 정신 이상자나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친 라비 정도에 불과했다고 한다면 사회 변혁을 꿈꾼 혁명가나 아니면 로마 정부를 뒤엎고 싶었던 어떤 젊은 청년이나 그리고 이런 그런 이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한 정도의 예수님이었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발생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독교의 탄생은 기독교가 어떻게 탄생했나요 1세기에 급작스럽게 탄생을 했습니다 탄생을 했는데 기독교의 급작스러운 탄생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인 것이죠 기독교가 언제 탄생됐어요 AD 몇 년 몇 년 정도의 기독교가 탄생했을까요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어렴풋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사도가 서신서를 쓴 게 몇 년도냐면 AD 45년 정도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AD 45년 정도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때 이미 기독교회가 정착이 돼 있었고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를 인용하여서 바울사도가 서신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AD 45년은 이미 기독교가 많이 정착이 돼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언제 세워졌다고 봐야 돼요 AD 45년 이전에 세워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언제 세워졌어요 AD 30몇 년에 교회가 완전 정착이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AD 30년 혹은 33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기독교라고 하는 공동체가 갑자기 발응하기 시작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럽과 퍼져나가는데 1세기도 안 걸린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1세기에 완전히 그 지역을 덮어버렸는데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공동체가 갑작스럽게 성장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렇게 교회가 탄생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그 대답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독특한 점이 뭡니까 교회의 독특한 점 교회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교회의 독특한 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이죠 이것이 아주 독특한 점인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유대교라고 하는 토양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유일신 종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이야기하면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볼맞아 죽는 거죠 그런 유일신 종교가 지금도 있는데 어느 종교가 그렇죠 이슬람교 이슬람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알라 말고 다른 신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사회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떤 한 사람이 또 하나님 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성 모독이 돼서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험악한 유일신 종교로 아주 가득 차있는 그 유대교의 토양에서 유대인들이 평생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그 유대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교인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연적으로는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그런데 실제 역사적인 사건은 역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실제 역사는 유대교가 계속되어 오다가 갑작스럽게 유대교인들 사이에서 기독교인들이 우우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하게 되었을까 도대체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본다고 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역사적 예수가 사회의 변혁을 꿈꾼 어떤 청년이었다고 합시다 역사적 예수가 종말론 사상에 침추했던 어떤 청년이라고 합시다 역사적 예수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회에 정말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박예정신으로 가득찬 어떤 청년이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청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믿었던 방식으로 존재했던 역사적 예수가 없다면 기독교의 탄생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실제 기적도 행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그런 예수님 기적을 베푼 예수님 그런 성경 속에서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이 만일 없고 그냥 평범한 사회 변형을 꿈꾼 청년만 있었다고 한다면 현재 기독교와 같은 교회가 탄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1세기에 갑작스럽게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실제로 살아나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있었어야만 예수님 이후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탄생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예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탄생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역사적 예수의 탐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묘사도 있는 예수님이 있는데 성경에서 묘사도 있는 예수님 중에서 유대교와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이건 유대교에서 온 거지 하고 빼버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덮어시운 거니까 그것도 빼버리고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오직 남아있는 그 부분만을 가리키면서 이 부분만이 진짜 역사적 예수다 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면 뭐만 남아요? 사회변역을 꿈꾼 젊은 청년만 남는 성전 정화를 했던 열혈 청년만 남는 거고 그런데 과연 유대교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 중에서 유대교와 비슷한 부분을 빼는 게 맞아요 예수님에게 유대교의 요소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왜? 왜?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서 자랐어요? 유대교의 토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DNA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유대교와 일치하는 부분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에서 모사두고 있는 예수님 중에서 이 부분은 유대교와 일치하니까 이것은 유대교에 일치한 부분이니까 예수님의 찬 모습이 아냐 하고 빼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초기 기독교 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고백한 내용들을 빼버리는 게 맞아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왜?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이 없었다고 한다면 초대교의 교인들이 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게 됐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고 한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왜 초대교의 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역사적 예수 탐구 방법론 자체가 잘못됐어요 잘됐어요 잘못된 방법론을 사용한 것이죠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 중에서 유대교와 일치하는 부분 초기 기독교와 일치하는 부분들을 다 제거해버리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전제한 것 자체가 잘못된 전제인 거죠 그래서 초기 1차 탐구 때 그런 방법들을 많이 써가지고 그런 결론들이 나왔었는데 아 우리가 방법론을 잘못 썼다 왜냐하면 역사적 예수는 어떤 예수일 거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냐면 당연히 유대교랑 비슷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초대교와 비슷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상정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 그 부분을 다 빼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요즘에는 뉴 퀘스트라고 합니다 뉴 퀘스트 이제는 새로운 탐구인데 새로운 탐구를 하는 사람들은 재밌죠 새로운 탐구를 하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요즘에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아하 좀 더 온건한 방법을 써서 예수님이 초대 기독교와도 어느 정도 일치가 있고 유대교와도 어느 정도 일치가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고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엔티 라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결론을 내려서 아까 지금 수많은 의견들 있지 않습니까 의견들 중에서 그나마 엔티 라이시는 그나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그런 역사적 예수의 연구를 해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질문하면 잘못된 대답만 얻을 뿐이죠 그렇죠 역사적 예수는 유대교의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 예수는 초기 기독교를 탄생시킬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엄격한 의미에서의 역사적 예수와 개인적 신앙 고백으로 묘사하는 그리스도 사이에는 차이가 없을 수 는 있을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 초대교회 공동체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실제 예수님의 모습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가 있고 박정희 전기가 있고 무슨 전기가 있고 다 있는데 그 전기들을 보면 사실은 많이 미화된 것도 많고 좀 과장된 것도 많고 하는 것처럼 잘못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실제로는 전혀 엉뚱한 전기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어떤 재벌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직원들을 아주 착취하고 사랑도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잘 대우하지 않고 고혈을 짜내서 탐욕을 부려서 엄청난 돈을 번 재벌이 이제 나중에 죽기 전에 돈을 많이 벌긴 벌었는데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아 참 사람이 또 명예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작가를 한 명 불러가지고 내 전기를 써달라 그래서 그 사람이 전기를 쓰는데 그 사람 전기에 대해서 뭐라고 씁니까 아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었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고 하면서 그런 여러가지 일화들을 뻥튀게 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포장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의도적으로 할 수는 있는 것이겠지만 과연 보금서도 그런 식의 어떤 못된 재벌이 자기를 미화하기 위해서 써낸 그런 전교화 같은 것이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물론 엄격한 의미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처럼 극단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게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기적도 전혀 베풀지 않고 다시 살아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유대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그냥 애쓰다가 그냥 불행하게 죽어버린 한 청년에 불과하다면 그 청년 때문에 기독교가 탄생하는 그런 역사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기독교가 탄생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탄생했다고 하는 그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이 정말 기적도 행하시고 부활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습들을 다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탕이 돼서 교회가 탄생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가 이론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체로 역사적 예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그리스도와 큰 차이가 없이 모든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그리스도의 내용들이 실제 그 역사적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역사적인 그 흐름으로 볼 때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복음서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얼마 있지 않은 상태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은 대개 AD 60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진 겁니다 그때는 언제냐가 아직 복음서의 기록이 잘못된 것인지 가짜 기록인지 가짜 뉴스인지 진짜인지 말해줄 수 있는 증인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단위에서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해놨다고 한다면 배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 없었어 라고 증언해 줄 수 있는 반대 증언을 하거나 이 말이 맞아 라고 증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복음서의 기록은 굉장히 빨리 된 거죠 빨리 된 거죠 왜 아직도 증인들이 허다이 많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의 책들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요 조로아스터교는 BC 천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BC 천년의 이야기를 언제 기록했냐면 AD 3세기가 되어서야 기록한 것이죠 수천 년 1300년 전의 일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그 기록의 내용이 맞다 틀리다를 증명해 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록된 건가요 아니요 석가모니는 어떻습니까 불교의 창시자이라고 하는 석가모니는 언제 때 사람이에요 주전 600년의 시대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석가모니의 이야기와 행동 그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언제 기록했어요 AD 1세기에 기록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약 600-700년 전에 일을 기록한 거예요 석가모니가 이랬다 달아 천상천하 유아와 독존 하면서 한 이야기를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언제 기록해 7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살아남았을 때 기록했나요 아니요 코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한마드는 632년에 사망했는데 코란은 그 100년 뒤인 130년 뒤인 767년에 기록한 겁니다 이미 다 한 세기가 훨씬 전에 지나가버린 상태에서 무한마드가 정말 기적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도 전혀 모르고 증인들도 아무도 살아있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기록한 겁니다 하지만 보금서는 아직 증인들이 시뻘겋게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쓰여진 것이고 그래서 만일 이 책의 내용들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거짓이라고 반박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들이대면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말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쓰여진 책들이 보금서인 것이죠 따라서 보금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도 한 적도 없고 다시 살아난 적도 없는데 보금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후에 신격화 시킨 것은 아닐까요 그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을 신격화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그렇게 숭배하도록 했고 중국의 천황이나 이집틀의 파라오왕 바로왕 이런 왕들을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하고 신적인 숭배를 해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신격화 시켜서 그래서 신으로 섬기라고 했던 역사가 있는데 과연 예수님도 원래는 평범한 한 청년 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사후에 그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 시키는 작업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금서의 기록들이 기록되었고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이런 신격화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일이었습니까 최고 권력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로마 황제는 그 전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최고의 통치자였는데 그 통치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신격화하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는 그런 엄포를 노면서 모든 사람들을 그 황제 숭배의 종교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에는 그럴만한 권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권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에 해당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보는 그 순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다 접어버린 겁니다 순사기꾼 이었구나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죽었구나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신격화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나요 그 제사장들이 유대법에 의하면 처형을 하면 어떻게 처형을 하게 돼 있어요 돌을 던져서 죽이게 돼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가능했어요 어떤 예에서 볼 수가 있죠 스테반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에 안 들면 신성 모독한다 싶으면 자기들끼리 둘러서서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면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처형 방법이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돌을 던져서 죽이지 않고 일부러 로마 재판정에 끌고 가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게 만들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이에는 돌에 맞아 죽은 선지자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제사장이나 이런 권력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한다면 전태일 열사처럼 되는 겁니다 이한절 열사처럼 되는 겁니다 정말 의로운 우리들의 지도자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면서 추종자들이 신격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종자들이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을 애초에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이에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누굽니까 최고의 악질 죄수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또는 최고의 악질 죄수를 신격화 시키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아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에 지금도 부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부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부활하심으로써 아하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주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고 인짐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주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해서 떼돈을 벌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떼돈을 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얻은 것은 핍박과 멸시뿐입니다 코로나 걸리기 싫어서 예배도 잘 안 나오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을에서 축출당하고 가족에서 쫓겨나고 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평범한 한 청년 예수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이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출세와 성공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목사는 어떤 장로는 기독교를 이용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권력을 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다가 나도 목사하면 좋겠구나 해서 목사돼서 나오는 일들이 있는 거죠 가짜 목사 행세를 하는 거죠 왜 목사 행세를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자기가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세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1세기 초기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출세와 성공의 수단이 아니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축출당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죽여도 될 만한 그런 신성 모독의 죄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은 실제 역사적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의 모습과 크게 차이가 없는 때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평범한 사람이었어야는 가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종종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창시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사도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상우가 그런 얘기 안 하던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보금서의 내용과 바울서신의 내용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금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바울사도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게 아니라 누구를 선포해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포의 내용이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로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를 해주셨다고 하는 예수님을 선언하는 것을 바울사도가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처럼 믿어요 바울사도처럼 믿어요 기독교 오늘날 기독교는 바울사도처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실제 역사적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사회 변혁을 꿈꾼 그런 청년이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기독교를 완전히 변개시켜버린 바울사도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가자 예수님에게로 가자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박의 정신을 가졌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게 그게 이제 우리가 들을 때 그냥 우리는 그냥 보통 그냥 좋은 말인 거구나 하고 듣고 지나갔을든지 모르겠지만 종종 하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이런 배경들을 깔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조계종에서 종종 선언물을 발표하면 성탄절 같은 때 발표할 때 뭐라고 발표해요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한두 마디 덧붙일 때 무슨 말을 덧붙이냐면 이제 우리 계신 교도들은 진정한 예수의 정신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건 다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바울적 신앙생활을 할 게 아니라 당신들은 지금 번지수 잘못 찾았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좋은 신앙생활 좀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싹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 기독교계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종종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왜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선포했을까요 바울사도가 기독교의 방향을 완전히 잘못 뒤틀어 버린 것일까요 다시 말하자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회 변혁을 꿈꾸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꿈꾸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정말 기독교가 바울사도에 의해서 완전 변질이 되어서 그렇게 변해 버린 것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계속 던져지는 것이죠 결국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인 것이고 우리가 바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역사적 예수가 아닌 단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에만 근거해서 바울사도가 새로운 신학적인 사상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라서 대답을 얻다 해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를 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죠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죄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죄를 짓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악마의 종으로서 사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죄의 지배하에 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죄의 그 굴레로부터 사탄의 그 굴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겠어요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하는 말이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곧 내 몸이니 내가 너희를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는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니 내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려주는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죄의 노예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죄의 그 속박으로부터 구원해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을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그 죄의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게 맞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게 맞아요 바울사도는 괜히 예수님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선포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그 길을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된 것이죠 이게 그 유명한 바울과 예수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약학계에서 바울과 예수의 문제라고 하는 과제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왜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선포했는가 선포자가 왜 선포 대상이 되고 말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의 자유주의학자들은 역사적 예술을 하나님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한 청년으로 보면서 바울사도가 완전 기독교를 왜곡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런가 하고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바울사도가 선포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 바울사도는 당연히 예수님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의 문제 우리가 처음 제목만 봤을 때는 긴가민가 했던 것이 이 흐름을 쫙 보시면서 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게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성경대학에 맞죠? 대학이에요 성경대학이에요 이거 제가 학사학위를 하나 줘야 되는데 아 앉아서 하면 되냐고? 좋죠 옛날에 예수님은 앉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서서 들었습니다 그걸 좀 담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잘 들어주는 게 저한테는 에너지예요 서 있는 것, 앉는 게 에너지가 아니고 잘 들어주는 게 에너지고 그래서 정말 열강이라고 해야 되나 듣는 걸 뭐라고 그러죠? 열청이나? 아무튼 열강, 열청 아무튼 잘 들어주셔서 제가 얼마나 신나고 재밌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성경대학 시즌2는 교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맨날 만들어 가지고 주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오는데 사실은 이 불신자들은 벌써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돼서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다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답한 그 대답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까지만 알고 있고 대답을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그 해준 대답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교회와 벽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들하고 대화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우리들도 무장을 해서 좀 진지하게 우리가 잘 알고 대답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이런 주제로 강의하는 교회가 내 생각에는 우리 합동 측 교회에서는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아주 재밌는 주제로 잘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아주 주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그때그때 마련해가지고 강의를 해나갔는데 3강 주제도 벌써 생각이 났습니다 3강은 십자군 운동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으면 그때 해주시면 또 재밌는 강좌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엄격한 의미에서 자유주의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자유주의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은 인류의 박애정신, 기독교의 사랑정신 이런 걸 강조하면서 기적을 부인, 아무튼 아까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기적 다 빼버리고 그냥 박애정신 이런 것들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주의자들이 19세기에서 잠깐 발발했다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진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면 세계대전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이 정신, 박애정신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점점 좋은 세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를 것이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희망적으로 정말 이 세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그런데 그들의 희망과는 달리 세계대전이 터진 것이고 인간의 정말 사악함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자유주의자들은 완전히 자신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자기가 자유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타났느냐 그 뒤로 신정통주의가 나타난 거예요 칼바르트를 비롯한 신정통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다시 믿음의 길을 가자 하면서 다시 그 신앙적인 운동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이 됐는데요 물론 그 신정통주의자들은 정통으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돌아가는 쪽으로 가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자유주의자들은 신성부인하고 완전히 다 그런 거거든요 기적부인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신정통주의자들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신적인 존재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신정통주의자들이 생긴 거죠 하지만 그런 신정통주의자들이 자유주의와 완전히 결발한 것은 아니고 자유주의자들이 사용했던 여러 가지 비평적 방법들은 그대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 기독교가 오다가 자유주의자가 완전 기독교의 정통을 완전 부인해버리고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나갔다가 다시 전쟁을 거치면서 신정통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도 자유주의의 경험을 한 번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흔적들이 신정통에는 그대로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쭉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근본주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하고 뭐 이렇게 좀 성경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다 자유주의자라고 그렇게 라벨을 붙여서 비난하는 거예요 마치 복지정책 좀 쓰고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정책을 쓰면 뭐라고 라벨링을 붙여요 빨갱이 공산주의자라고 라벨링을 붙여버리는 것처럼 신학계에서도 좀 과학적으로 비평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자고 하면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면 저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라고 딱지를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딱지를 붙여버리는 것은 정당한 평가는 아니에요 왜? 자유주는 이미 사라졌어요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좀 기적을 부인한다든가 성경의 어떤 요소들을 좀 부인하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자유주의자라고 그냥 딱지를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복지정책 좀 더 쓰려고 하면 빨갱이라고 막 공산주의자라고 막 그렇게 비난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들이 교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날에 이제 아무튼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고 가르칠 때 비평적인 방법들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 자유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옛날 자유주의자들이 썼던 방법들을 많이 채용해서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왜 쓰고 있냐면 그렇게 안 하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면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논리와 그 사람이 사용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그래 네 말이 맞다고 하면 네 말이 맞는데 네 말의 논리에 의해서도 이게 잘못됐어라고 얘기를 해야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있는데 넌 듣던지 날 듣지 난 하나님이 최고야 그러면서 딴 얘기만 하고 있으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비평적인 방법들을 쓰는 쓰게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화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을 쓴다고 해서 자유주의자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아시다시피 우리 신앙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진리를 수호하겠다는 그 열정 때문에 그냥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뚝꽝 보고 놀란다고 솥뚝꽝만 보면 전부 자라라고 그냥 막 그렇게 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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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해가 잘 가는데요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향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고 따르니까 사실은 이슬람교하고 기독교만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아집과 자신의 줄성 때문에 정말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놓고 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절한 것처럼 줄성으로 가려져 있어서 각기 자신에게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섬기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기독교와 이슬람교만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큰 게 당연하죠 당연할 수밖에 없죠 구약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코란에 의해서 왜곡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코란뿐만이 아니라 이슬람교도들이 코란도 안 읽어요 안 읽고 그냥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냥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기다려주세요 네 ше